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64살에 다이애나 암스트롱이 올해 3월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여성이라는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. 그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톱을 자르지 않았으며 10개 손톱을 모두 합친 길이는 무려 1306cm에 달합니다. 다이애나가 손톱을 관리하는 데는 무려 10시간 이상 소요됩니다. 약 20여 병의 매니큐어와 목공 도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. 형형 핵색으로 칠해진 손톱은 움직임조차 불편해 보이지만 다이애나는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노트북으로 업무도 봅니다. 물론 지퍼 달린 옷을 입지 못하고 자동차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타야 된다는 고충도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이애나는 지난 25년간 손톱을 자르지 않은 이유로 25년 전 1997년 천식 발작 증세로 당시 16살의 딸을 잃은 아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다이애나는 딸이 숨지기 전날 자신이 손톱을 손질해주고 매니큐어를 발라줬다며 딸이 떠난 뒤 다시는 손톱을 자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전했습니다.